오늘은 4주 예문이 아주 넓기네요. 오전에는 심장마비, 살인마, 근데 또 너무 또 좀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으니까 석가모니의 4주 8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봅시다. 근데 누군가 이 자료를 563년 BC 563년 11월 25일 9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셨네. 정유, 신혜, 신묘, 계산화, 임진이다. 근데 너무너무 뚜렷해요. 자, 그러니까 부처님 되실만하다 이거죠. 정유, 계속 이야기하지만 유금이라는 거는 시종자죠. 그죠. 이 시종자,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본성이에요. 이 본성이 뭐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정임계라고 생각한다고. 이 임수를 기준으로 종화와 개수가 뭐한다? 충한다. 충동질하여 생기를 유지한다. 그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충돌을 멈추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이 유금은 시종자요. 이 시종자가 있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예요. 내 고통은 어디에서 붙어온 것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왜 사느냐?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오지 말아. 바보 같거든. 그런 것들이 다 유금이죠. 그러니까 정유, 기유, 신유, 연애 이런 걸로 태어난 사람들은 뭐가 있다? 전생의 업보가 나는 누구요? 뭐에 흥미를 가질까요? 당연히 종교, 명리, 철학, 무속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에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수행 이런 거 있잖아요. 불교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종류에서 신해라는 폐를 받았어요. 어때요?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아요? 나만 좋다고 느끼는? 소위 말하는 정신임 그죠? 정 신 임 이렇게 다 풀어집니다. 요금이 정유해 이렇게 풀어집니다. 와 여기에서 이 해수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가문의 이 석가문의 모친 아빠의 부인 조모라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궁위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해수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연 올해의 흐름이 굉장히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거 분명히 맞아요. 맞죠? 지금까지 떠들었던 정신임, 정유해 이런 조합들이 어때요? 총명하죠? 거기다가 시공간이 순차적이죠? 그런데 그 다음 폐가 뭐냐면 신묘를 받았어요. 이 신묘의 단점은 뭐냐면 정유, 신의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맞죠? 그런데 신, 여의를 받았을 때의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보금이죠. 이런 보금 구조는 뭐라고? 부친과의 인연이 짧다. 혹은 부친의 직업을 혹은 부모의 직업을 이어받다. 이런 거라고 그랬죠. 거기에 반드시 이 보금의 문제를 이 인생에서는 겪고 가야 되겠죠. 이게 뭐게요? 밀어내는 거예요. 즉, 부친을 밀어내다. 그런데 자기가 떠나요. 떠나죠. 몇 살 때 떠나야 될까? 28세인가? 아마 30, 아니요. 20 몇 살 거예요? 28세인가 그럴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 만약에 신이 아니라 좀 다른 거였으면 예를 들어서 개묘 이런 식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이게 순차적으로 흐르기도 하고 또 해수가 묘목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지지의 흐름은 또 좋아요. 왜냐하면 정유 신의 신묘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다만 이 흐름은 좋지만 이 근원적인 묘유는 충하고 있어요. 중간에서 뭔가 해수한다고는 하지만 응결되는 문제는 있죠. 여기에 뭔가 37, 45, 38, 45세 사이에 출가를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서도 충돌을 하겠죠. 그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졌고 그래서 이 시기의 내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이 흐름을 잘 보시면 무언가를 밝혀내는 과정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결론을 내는 과정이 나름대로 굉장히 순차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던 이유도 뭔가 이런 열기가 시종자에 가해지고 해수에 풀어져서 새로운 어떤 생명체 즉 달리 말하면 깨달음이죠. 이론 깨달음 그죠. 그 다음에 사화가 있으니까 뭐한다 전파한다 이거 널리 알리는 거잖아요. 개사 밝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뭐 비밀을 밝히다 혹은 뇌물 받은 걸 밝히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개사가 아니라 임진이라고 그러면 나름대로 그래도 이런 게 있어요. 정임합으로 여기도 새로운 목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시에 합을 하고 있으니 뭐 정임합으로 전문가라고 그랬고 엄청난 압축된 어떤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폭발력이라고 그랬고 그런데 이렇게 연시에 있으니까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한들 정신님으로 쫙 풀어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유해묘진으로 유금이 해수에 풀어지고 해수가 진토에 들어가는 이 과정도 맞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주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그죠. 돌아버리겠네. 이게 도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로 마치 유은해처럼 수천 년 동안 계속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따르잖아요. 계속 그죠. 나름대로 이런 구조 때문에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